DAD 일단 미니... 스탑마인 같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스탑마인 저기다! 지금 저그를 상대 사랑해요 아! 저게매요? 감사합니다 자 뭐 팬분과 함께하지만 정석대로 하지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 뭘로 들어온거니까요 아이들암 바꾸고 방송암 바꿔야되겠네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또 좀 빡세게 해야될거같아요 제 사항은? 전어씨 전해제는 전해제가 전해제는 전해제는 전해제가 전해제가 마린이 오고있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와 진짜 실크래 진짜 그래 이거 뭐야? I can't be on there. What do you want? I'll reach it, sir. Something on your mind? I think it needs to go, sir. No problem. I'm dead. Something on your mind? I'll reach it, sir. I'll reach it, sir. I'll reach it, sir. I'll reach it, sir. What do you want? I'll reach it,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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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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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